안녕하세요 승리한삼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장 3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위크스터디 16번째 시간입니다. 승리한삼은 말씀중심 예배중심의 성경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공부교제입니다. 승리한삼은 2017년 9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삼은 발행인이신 박윤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연속 강의집은 신약이 30건으로 왕관된 이후에 지금 구약의 왕관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왕관되었고요. 단위에서와 소선지서가 왕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창세기가 왕관되게 됩니다. 보시는 마치 소선지서가 가장 최근에 왕관된 내용입니다. 지금 8건으로 소선지서가 왕관되었고요. 저희들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이 책에 대한 문서 성교에 또 문서 보급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2만원 이상 월 2만원 이상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1년에 10권씩 이 책을 기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께서 직접 책을 받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 책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성성경연구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께서 이 책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강성성경연구원 가족 안식의 뜰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에 장례문에 여러 가지 다변화와 교회나 신자들이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명절이나 우리 가문의 하나님의 구속서의 뜻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안식의 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주변 환경적인 부분도 해서 개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성성경연구원에 가입하셔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주시고 우리 또 책이 꾸준히 잘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크스터디 시간입니다. 위크스터디에서는 전체 창세의 구조를 봅니다. 구조를 통해서 본다는 것은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주제로 서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특별한 관점에서 이것을 계속 조망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창세의 구조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을 한 절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한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빼놓지 않고 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창세기 안에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이지만 창세기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을 어떻게 주시고 어떻게 성취하시고 어떻게 계승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창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 언약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우리가 보통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선악과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를 우리에게 설명해줍니다.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이 언약을 맺으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언약 안에서 우리의 실패가 있게 되죠. 우리의 실패는 인간의 실패는 아담이 대표로 해서 실패를 하게 된 건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죄를 가져오게 되고 이 원죄와 이 죄의 오염에서 오는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선지자의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소유하는 제사장의 모습과 하나님의 을을 실천하는 왕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창세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데 죄로 인해서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지혜는 무죄로 바뀌게 되고 거룩함은 죄로 바뀌게 되고 을을 행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어찌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 죄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비천함에 처하게 됩니다. 이 비천함의 가장 큰 악영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김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됐냐면 소망이 얻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삶에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은 뭐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소망 없으면 결국 죽게 되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단순히 죽음만 두려워하는 거였다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실가를 우리의 창세기 3장 22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생명나무의 실가를 먹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면 영생을 하게 하는 생명나무의 실가가 있는데 근데 그 이유에 뭐가 있냐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미 준비되고 작정되었던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면 영원한 심판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인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비참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3장 15절의 최초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죠.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킬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인생의 어리석음, 이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에 동참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어떻게 돼요? 예, 악 외에는 선한 것이 없는 전적인 부패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구속을 이루세요. 구속을 이룬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요?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 외에 우리의 기준을 세우고 싶어하고 우리의 뜻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의로 생각되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벨탑 사건이나 노아홍수 사건이나 지금 현재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시작하신지 하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를 의롭게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언약의 삶으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비참함이 죄로 인한 이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그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바로 창조의 신앙과 이미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가 이삭을 갖게 되므로 창조신앙과 이삭에게 주셨던 이삭을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그 언약 안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22장 사건이죠. 이 계승되는 연결점에 있는 이삭의 제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계승하겠다는 그 언약 안에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이 안에서 무슨 신앙을 가지게 되냐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신앙을 갖게 되고 이것을 계승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이 믿음, 이 언약을 통해서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속사의 계승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면서 이 신앙을 이삭에게 계승하게 하시고 이 신앙을 야곱에게 계승하게 하세요. 이 각각의 사람들이 계승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조의 부활신앙을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요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시죠. 야곱에게는 언제 어디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조상들의 신앙에 의해서 조상들의 삶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역사하시면서 이 은혜가 풍성해짐을 깨닫게 하세요. 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역사이고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역사의 성취가 우리가 이번 달에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도입 부분에서 요셉의 역사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선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속사의 중심으로 세우셨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이삭으로 하여금 계승하게 하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야곱으로 계승하게 하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계승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나타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그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보여줬고 그것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언약의 계승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형청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시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들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를 파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역사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떠한 시도와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속사를 계속 계승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 다음 세대의 중요한 역할을 할 언약의 계승자가 될 이 유다의 가문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창세기는 삽입되는 구절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냐면 언약이 어떻게 계승되는지 우리가 아까 구속사를 얘기할 때 미리 준비하시고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결과를 이끄시면서 이 결과는 항상 무엇으로 이루어지면 계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승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요셉이 노예댐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는지를 보여줘요. 항상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전의식 즉 하나님의 임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에는 그의 삶이 비천해지고 억울해지고 정말 너무나 힘들어지고 좌절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되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안에서 형통함의 기준이었고 사람들이 이 요셉의 형통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즉 누가 함께 하심을 누가 살아계심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 개인의 내부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확심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에 중심된 일꾼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전하는 게시판적인 삶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게시판적인 삶, 하나님을 전하는 삶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국과 요셉이 달랐나요? 그들이 사는 위치나 그들이 사는 삶의 방법이나 그들이 처하는 환경이나 대상은 달랐어도 창세계에 나타나는 이 중심인물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난 온 족속에게 그돌라엠의 연합군을 격파하면서 그것을 인정받았고 그돌라엠의 이 땅의 주라는 칭호를 받았고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고 이것은 이삭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요. 야국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이걸 라방의 입술에서 고백하게 만들었고 에서가 보게 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가 노예로 있던 보디발과 그가 감옥에서 죄수로 있던 간수장과 이 나라의 애굽의 주권자인 바로와 모든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게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게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속되는 것이 이번 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서는 무엇이 주가 되냐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여러분들의 이 놀라움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45장 5절에서 우리가 예전 첫 시간에도 7절에서 8절을 봤는데 5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로 요셉의 가문에 야곱의 가문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부르고 그를 누구로 삼았냐면 바로 애 아버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였어요. 이 일에 요셉이 쓰임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냐면 애굽을 구하는 구원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구원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던 이 내용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소망이 없고 죽음의 공포에 살게 되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이 내용에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었잖아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계속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서 이 복음의 게시판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고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삶이고 세상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죄악 세상과 동화되고 죄악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예배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이나 이 세상의 사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론적인 배경을 말씀해서 주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국 죄를 도할 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우리 스스로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뿐이에요. 요셉은 이것과 구별되는 분명한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준비를 하시는지를 본문 말씀에서도 확인해줘요. 여러분의 애굽을 구원한 이 구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향한 요셉을 향한 요셉을 통한 야곱의 가문드 즉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45장에 나타났던 구원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포커스는 항상 어디에 두냐면 애굽을 구원한 이 부분에 우리의 포커스를 둬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꿈이 첫 번째로 실현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애굽으로 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엎드리죠. 그런데 이 꿈의 성취를 요셉의 승리하고 형들이 비난받는 그 순간으로 보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은 하나님의 구호 속의 역사가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형들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묵사하는 내용이지만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요셉이 이제 그 꿈을 가지고 복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이 꿈의 은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꿈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상고하게 될 부분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부터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의 도표가 약간 변했습니다. 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우선 먼저 하기 전에 창조의 언약은 우리가 보통 행위 언약, 생명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선악과의 언약이죠. 하지만 이것은 실패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와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성취인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뀐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언약의 관점에서의 그래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유에 더 없어요. 예전에 이렇게 했던 것은 약간 언약이 계속 뛰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언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꿨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바꾸지 않은 이유는 이건 은혜예요.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이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갱신되고 더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여호와 이래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준비의 아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그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누구를 위한 구속의 준비였냐면 이삭을 위한 구속의 중심이었어요. 이삭의 삶은 야곱을 위한 구속의 준비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누구를 위한 구속의 준비였어요? 하나님의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에서 보았다시피 1장 4절에서 보았다시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이 은혜의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어요. 2000년 교회사가 우리에게 이 은혜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함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나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경험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 우리 신앙의 스승들의 삶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준비하셨던 걸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은혜가 계속 누적돼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계속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 나와 있는 특별한 이 언약 신학의 한 관점 중에 하나가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되는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검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또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장 34절은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는 45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한 성도가 지켜야 하는 삶은 테너는 무엇이냐?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결이 되어 형들이 엎드리게 됐어요. 요셉에게 이것을 우리는 뭘로 볼 거냐는 거예요. 요셉의 승리 요셉의 자랑 형들의 비천함 복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성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요셉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가족들을 뭐하는 데 자신이 집중하냐면 바로 이 언약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데 회복시키는데 그는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이것은 50장까지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더욱더 주도 면밀하고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어디에 있었냐는 겁니다. 그때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자랑이나 자기 자신을 위한 의를 내세워서는 또다시 시험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들 이 요셉의 내용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대반의 설교죠. 스대반의 설교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냈는데도 너희들은 무엇을 하는 역사였다? 계속 거절하는 역사였다. 거부하는 역사였다. 그러니 무엇을 하라? 속기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대반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거절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는 그때 더욱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언약이 무엇을 이루게 하고 이루시려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계승해야 되는가? 요셉의 삶이 이 7년 풍년과 7년 흥년을 위한 애굽의 구원에 그가 포커스를 두는 삶이었다면 형들을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이것에 포커스를 두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무엇이 되었냐면 형제들과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와 이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었고 이것을 어떻게 계승해야 되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크 스터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